제 정신이 아니에요. 일어나! 일어나! 우리 집으로 가자. 아빠 안잔다. 우리 아까 자니까 인사할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스입니다. 근데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You didn't know that. Tomorrow is stay-wide 787. You didn't know that? 무슨 의미지? 어떤 날이든 우리 스테이와의 소중한 날이잖아요. 저, 저한테 시작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토핑을 여러 가지 준비했어. 형이 준비했어요. 내가 준비했어. 형이야, 내가 준비했어. 이제 안 들어가. 형, 머리를 써요, 머리를. 머리를 써. 아프다. 자자. 오, 눈이 역할을 찾았어. 진짜로 해? 이거 어디 있잖아? 아니, 이거 내일 만드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일 아침에 하자. 내일 아침까지 할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오케이, 제가 아빠의 초콜릿을 가져올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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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드실래요? 코에다 넣어드려. 오케이. 플렉스 플렉스. 단 음식을 정말 좋아하잖아. 스트레이 키즈가. 아니, 스트레이 키즈 말고 스트레스 범죄. 스트레이 키즈. 아,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가 한방에 풀리는 최강의 단 음식. 내가 만드는 브라우니가 진짜 스트레스에 한방에 풀린 거 같아. 인정, 인정. 과외. 아, 유니보이. 아, 유니보이. 이스 베리 큐트. 됐다, 됐다. 이걸 왜 한 거야? 그냥. 아, 그냥. 이거 진짜 힘든데. 뭘, 벌칙 준비해놓은게. 아니, 야. 나 이거 약간. 찾았어. 어떻게 하면 이게 소리가 나게 하는지. 봐봐. 어, 오케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내려야지. 내려야 돼. 잠깐, 내가 내릴게. 아이비 클럽. 아니, 아니 어차피 못 나가, 이거.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그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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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진. 자신의 목소리를 알람으로 설정해 놓을 지역이 있는데. 아, 맞아요. 스테이를 위해 새롭게 녹음을 해준다면. 이것도 그냥 걸리라는 거죠? 네. 속이 나보여요, 그쵸? 이러노! 수상가보여. 수상가보여. 멋있다. 참 멋있어. Let's make a chocolate. 오, 예아. 오,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아니, 잘한다. 하나 질문할게.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좀 자신있다는 분야가 있다면? 이야. 볼트 안되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딱 끝났는데. 볼트를 틀어, 네이블에 내리쳐준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일단 이걸 틀어야 하는데 안 틀려, 무거워서. 너 왜지 그냥? 리액션을 지금 자신의 초콜릿 구름이를 감탄해보세요. 진짜 맛있겠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어따 놨어? 야, 맛있겠지 이거? 진짜 맛있겠다. 누가 꼈어? 나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어때? 마이크, 잭슨 마이크, 잭슨 마이크. 진짜 이거 딱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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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을 우리 한 번 해봅시다. 아 좋아요. Let's go! 형 두피엔 선배님들 거 우리 집 커버했었잖아요. 거기? 커버! 여기서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안 들리는 척하지 말아요. It's all 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good. It's all right. 대기 상무 돌리기. 상무 돌리기. 야 짱짱짱. 마트 필릭스 장인이잖아요. 해볼게요. 쿠킬라크 셰프 오버 포스터 미셀렛 미에 정정을 찍고 눈에 보여. 일루션. 아 머리 아프다. 강을 넘어 강을 넘어 산을 넘어 산을 강을 넘어 바다 다 넘어 닌형 딸에 가서 트레이키즈에 춤을 추고 싶다고 해서 썼는데 무슨 형 버전의 춤을 보여줄 수 있나? 오케이 오케이. 아 머리 아프다. 가게 개업됐네. 아 슬슬 마무리하라고요. 저 끝이 끝내요. 난 못 끝내. 내심을 좀 가주십시오. 아 5초 남았어. 그거 진짜 잠깐만. 나도 걸 보고 내가 희망을 얻었어. 무슨 뜻이야. 하트로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걸 뺏는다는. 짜잔. 저는 일단 사랑한다는 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하면 짜잔. 잠시만 기다리시오. 저부터 할게요. 네네네. 제목은요. 이건 그냥 평범한 박스. 와 진짜 성의가 있네요. 내 안에는 평범하지 않아요. 와 대박. 저는요. 비주얼을 많이 신경 써서 조금만 붙였어요. 스테이 선물. 사랑하는 스테이. 예쁘죠. 망했어요. 제일 때로 망했어요. 현가소 현가소. 이게 무엇이냐. 이번에 새로 나온 SS. 그 현진 100이라고. 굉장히 투박하지만 장인의 손길이 한 장 한 장 다. 굉장히 성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자 다들 잘했어요. 저희 이번 신곡 ASMR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요. You wanna come in? 다시 와 이제 조각. 에이. 점검 인기 하심. 다. 다. 에이. 이제 목표는 바래. 아오. 에리오. 요. 차. 차. 보기란 고. 누. 다. 다. 세. 가구. 다. 다. 네. 저. 오. 제. 아. 시간. 더 왜 남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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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했어요. 항상 스테이한테만 받기만 하는데 이렇게 스테이한테 뭘 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끌었고요. 웬. 웬. 좀 들었습니다. 잘한다. 여기까지 아빠 샀다의 스트레이키더입니다. 아빠 고마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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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